근데 우리가 해프닝이 없어. 해프닝이 없다고. 여기서 저 앞에서 타이타닉을 재현하다가 나미가 빠진다. 우리는 구명 조끼를 던져준다. 근데 그게 나미의 정수에 빠져서 나미가 기절한다. 바라앉는다. 참 뭐라고 나부를 해야 되지, 참. 이게 범퍼배였으면 좋겠다, 범퍼배. 딱 초반에 서로 부딪히고 막. 그리고 회전해. 활 쏘고 조총 쏘고. 그래가지고 방파시키고. 물 밖으로 올라온 장대로 때려가지고 다시 집어넣고. 죽창으로 찌르고 막. 그렇지, 그렇지. 명량 부는 거 어떻게 좀 봐봐. 저거 명량이야, 명량. 아니 배도 좀 비스름해. 네. 오.